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 해외직과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트로에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치남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옷을 구매할 때 꿀팁이 있나요? 요 질문에 직구정보통 유튜브를 소개시켜줘서 어저께 이상하게 구독자가 요즘에 10명에서 20명 요렇게 드는데 갑자기 1000명 가까이 들면서 아주 의아해 했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시면서 자치남 유튜브 채널을 보고 왔다는 말을 듣고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요분이 직구정보통 소개를 해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입됐습니다. 얼핏 봐도 직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요쪽에 두 개나 걸려있는 거 볼 수 있고 버버리코트, 앞에 세모자, 폴로, 셔츠 그리고 요기에도 스톤아일랜드 제품 보이네요. 스톤아일랜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지금 요분 공개수배합니다. 아래쪽에 댓글 주시거나 아니면 쑥스러우시면 이메일 주시면 치킨 한 마리 아니 치킨 두 마리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유튜브 채널 소개시켜주신 주황색 파타고니아 티셔츠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드리고 욕을 고대로 실어주신 자취남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달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 메일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 오늘의 외지컷들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포워드 사이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꼼데가루송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입고되었고 그레이 색상 뿐만 아니라 파란색상이라던지 파란색상 로우 제품, 검정색상 로우, 검정색상 하의 제품 전부 다 재입고됐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는 150불 미국 정가로 보여드리고 있고 이 사이트 1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DHL 빠른 배송으로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해주기 때문에 보여드린 요금액 최종 금액 됩니다. 미국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사이즈가 조금 이상하게 나와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M6 하면 남성분들 US 사이즈로 6사이즈고 W8 그러니까 여성 사이즈로 8사이즈 의미하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무료 배송되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통 제품들 재입고되면 하루 이틀만에 전부 다 품절되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입니다. 조마샵 사이트 셀린느 제품 비롯해서 버버리 코트 종류들 초특가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국에 위치한 편집샵으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스에 붙지 않고 한국 직접 배송 대략 10불 정도 내시면 저렴한 금액의 제품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셀린느 지각 같은 경우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300불밖에 하지 않습니다. 원래 셀린느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이 지각 정상가 720불짜리 제품으로 대략 80만원 정도 주셔야 되는데 한국 정가는 더욱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 300불까지 가격 떨어지기 때문에 35만원 초특가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들어올 때 관부가스에는 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빨간색상 뿐만 아니라 검정색상 가격 살짝 높은데 이 제품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셀린느 백 같은 경우도 240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 제품 4000불이 넘어가는 제품이어서 거의 50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인데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숄더백 같은 경우도 2400불 정도로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셀린느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이런 셀린느 세일 같은 경우는 금방 종료됩니다. 보통 2, 3일 정도만 세일되고 종료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버리 코트라던지 패딩 종류들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버버리 푸퍼 코트 같은 경우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576불로 가격 좋습니다.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는 제품이고 그리고 여러가지 버버리 코트 종류들도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트렌치코트 남성분들 제품 600불이면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버리 코트 종류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셀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리어런스 셀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프라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메신저 백 400불 정도 구입가능하고 발렌시아가 이런 쇼핑백 같은 경우도 600불 여러가지 시계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몽클레어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많은 셀되고 있으니까 셀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코글스 신상으로 들어온 여러가지 제품들 22% 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저께보다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늘어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으로 한국직접배송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되는 사이트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니하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가 원래 발생되어야 되는 사이트인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 EMS로 제품 받아보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 복불복이어서 관부가세가 잘 부과되지 않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탐브라운 고가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제품들 관부가세 부과하셔야 되는 제품들인데 만약에 관부가세 부과하지 않고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대략 23% 정도 세일받아서 구입하는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디건 종류라든지 맨투맨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메종키친의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채워져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22%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폴 스미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티셔츠뿐만 아니라 언더웨어 종류들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데 언더웨어 825크로네에서 7장짜리 언더웨어 8만4천원정도 구입가능해서 한장에 만원 살짝 넘어가는 금액으로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폴 스미스 벨트라던지 지갑종류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여성분들 가니 티셔츠 다양한 제품들 현재 입고되어 있습니다. 22% 마찬가지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이자벨만한 제품 같은 경우도 전부다 22%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브랜드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클릭해서 둘러보셔도 되고 세일되는 제품이 1,100여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일되는 페이지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골든구스 제품이라던지 아크네 스튜디오 여러가지 명품 제품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코글스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HBX 홍콩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엔드옵시즌 최대 7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한국 직접 배송비용비 저렴해져서 대략 10불 정도만 내시면 제품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액 한국으로 설정하시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금액에서 배송비만 추가하시면 그 금액이 최종비용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칼아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10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배송비하시면 11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HBX 사이트에 여러가지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아직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톤아일랜드 자켓 같은 경우 48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좋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제품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후디 같은 경우도 보시면 30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가격 좋습니다. 간절기 때 입으면 아주 좋은 이런 자켓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이트 파맨제스 제품들도 가격 좋습니다. 여러가지 맨투맨이라던지 후디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 세일 전체 페이지 그리고 여성 제품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옆쪽에 브랜드 전부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클릭하시면 세일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추가 할인 코드는 따로 없지만 최대 70%로 저렴하게 제품들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막바지 세일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디어리 아울렛 현재 최대 80% 세일 적응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레이버 세일을 조금 일찍 시작한 것 같은데 요 세일 최대 80%도 중요하지만 최소 50%가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 최소 반가격 이상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들 아시다시피 친구 추천 할인 코드 25불 할인 코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 이메일 사인업하는 부분에서 뉴스리에서 구독하시게 되는 경우 15% 할인 코드 날라오는데 25불 할인 코드 15% 할인 코드는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저렴한 할인 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가격이 초특가로 좋은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같은 경우 원래 가격 195불짜리 제품인데 현재 70% 세일되서 58불 정도면 구입가능하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추가 세일도 되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죽 자켓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98불 정도면 구입가능한데 요 제품 원래 가격이 995불짜리 제품으로 1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 아주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뒤집어서 요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푸퍼 자켓들 다양하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119불에 판매되고 있는 80%나 세일되는 제품입니다. 아시다시피 띄어리 요런 푸퍼 코트 구입하시려면 70만원 80만원 돈 주셔야 되는 제품인데 10만원 초반대 구입할 수 있어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고 요런 코트 종류 같은 경우도 268불로 가격 초특가로 좋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세일되는 제품들 아주 많습니다. 700가지가 넘는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보통은 200개 300개 정도밖에 세일되는 제품들 없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들어보셨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미국 디어리 공식 홈페이지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호주 편집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플라이 스토어라는 사이트이고 현재 이 사이트에 굉장히 구하기 힘들다는 스투시 선인장 그려져있는 반팔 티셔츠 현재 사이즈 스몰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남아있습니다.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엑스라지 같은 경우가 제가 구입했는데 바로 품절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재고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검정색상 판매되고 있고 흰색상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흰색상 같은 경우도 미디엄 라지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7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이트에 뉴헤라, 피오브갓 콜라보한 여러가지 모자 종류들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에센셜 적혀져있는 제품은 들어오자마자 품절됐는데 이 제품 저는 선인장 티셔츠 구입하면서 제가 볼 때는 재고가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냥 에센셜만 적혀져있으면 그냥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 제품 받아서 리뷰 찍어서 안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플라이스도 제가 굉장히 제품 많이 구입하는 아주 좋아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제품들 다른 제품들도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포터 사이트입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이전에 할인코드 종료됐는데 하지만 아래 친구 추천 링크로 클릭하셔가지고 10% 할인코드 받아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특히 스톤아일랜드 모든 제품들에게도 10%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품 만나 볼 수 있고 스톤아일랜드 신상 다운자켓인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18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금액에서 1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요런 신상 제품들 절대 세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10% 세일받으시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져 있고 한국직접배송 DHL 빠른 배송으로 무료배송해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금액에서 10% 세일받으신 금액이 최종 금액대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사이즈 전부 다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스톤아일랜드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은 41만 7천원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서 세일될 때 구입하신 분들 아주 저렴하게 구입한거고 이제부터는 10% 세일받는다고 하더라도 37만원 주셔야 됩니다. 안타깝게 가격이 올라갔는데 하지만 사이즈 전부 다 살아있으니까 들어가서 신상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네이비 색상이라던지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들 전부 다 사이즈 현재 다시 들어와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친구 추천 할인코드로 10% 세일 적응받아서 구입가능하니까 신상으로 들어온 맨투맨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러가지 제품들 현재 입고되어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렇게 멜랑지 적혀져있는 제품같은 경우는 안쪽에 규모 들어가져있는 제품입니다.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있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10% 세일받아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신상으로 제품들 들어와있습니다. 나이키 HG 제품이라던지 구하기 힘든 제품들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사이트이고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배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나이키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0% 할인코드 같은 경우는 셀린느 제품이라던지 아크네 스튜디오 발렌시아가 몇몇 브랜드 제품들은 세일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최근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에서 세일 판매되는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설정 한국 설정 사이트 맨 아래쪽에서 변경해보시면서 가격 비교해보시고 저렴한 쪽으로 구입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소개시켜드리면 보여드리고 있는 꼼데가르송 물로 만들어진 스카프인데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41불 정도 구입가능하고 현재 80%까지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최대 70% 세일이지만 80% 이렇게 세일되는 제품들은 더 이상 이 가격에서 내려갈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 최종 비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제품은 교환이라던지 반품 불가능합니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고 이쁜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탄브라운 백팩 같은 경우 이전에 없었던 제품 같은데 보시면은 934불 판매되고 있고 27%나 세일된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토트백 같은 경우도 강아지 모양을 한 제품이고 예전에 봉태규가 가지고 나온 거 봤는데 아주 특이했습니다. 아주 특이했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28%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좋아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아페스의 팔찌 같은 경우도 93불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악셀 아리가토 보여드리고 있는 이 후디 같은 경우 125불로 가격 좋습니다.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제품인데 세일에 새롭게 추가된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홀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가죽 팔찌 같은 경우도 59불로 가격 좋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백팩이라던지 요런 파우치라던지 요런 가방 종류들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제품들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제품들이니까 새롭게 세일에 추가된 제품들 위주로 나와져있는 페이지입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이라던지 기타 악세사리라던지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세일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레겐본 공식 홈페이지 미국 공식 홈페이지로 둘러보시게 되는 경우 최대 6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받아서 초특가로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만약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셨는데 다른 나라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경우 맨 아래쪽 부분 내리신 다음에 국가 설정하는 부분 있습니다. 요 부분 클릭하시고 맨 아래쪽 U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맨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변경하신 다음에 클릭하신 후에 구경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 세일되는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청바지 종류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런 제품들 60불이면 구입가능한데 추가 25%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초특가로 좋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청바지 뿐만 아니라 원피스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전부 다 추가적인 렉앤몬 제품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웨스턴 디지털 미국 공식 홈페이지고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33%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 엘러먼트 제품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8테라바이트 189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10테라라던지 12테라 200불 넘어가게 되면 컴퓨터 관련된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10% 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웨장 SSD 제품 같은 경우 1테라바이트짜리 제품 199불 99센트에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가능합니다.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는데 오레곤이나 델라웨어 쪽으로 보내시면 미국 세금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199불 99센트 그대로 구입가능하고 200불 넘어가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여러가지 외장하드라던지 다양한 SSD 여러가지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직과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에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에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